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역시 쌈복무의 그 맛있다 아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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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게 음 제가 생각하고 싶게 고맙다 이거 겉절이 이거 겉절이 한번 씹어먹을게 겉절이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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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어 두두가 닭다리 먹는 방법 꼬다리 빼준다 우산을 만들어준다 우산을 만들어준다 매인댐 판말로 그만큼 먹어준다 음 VES 음 음 꿈같은 bên 음 음? 음 우와 여러분 식사하세요 하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숨입 맛깔냉이 넘게 맛있어요 진짜 음 후라이드 넘게먹어 이건 전자비를 빼준다 이거는 눌려준다 음 울산을 만들어준다 음 너무 크다 음 크다 음 음 음 음 으으으으으QU 음 우와 음 음 음 ise 눈 뜨겁다 회디나 소고 회디나 소고 회디나 소고 회디나 소고 난 치킨이 제일 좋아 음 국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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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목욕이나 오기로 했거든요 국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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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바쁘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음 저 밖에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군묵 음 군묵 음 저는 이게 음 음 일단 이게 와 와 여기 생반짜장 와 매 나왔다 음 매 와 다 소화 다 되있다 먹어 끓이려니 몇 개인 감사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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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 물튀김 다 썼나봐 이게 좀 불편? 밑에 좀 맛있었지? 음 다 맛있는데 음 음 맛있었네 음 음 음 됐는데 이제 또 배가 찼으니까 진짜 음미하면서 먹을게요 진짜로 음미하면서 음 음 하하 하하 진짜 맛있거든 흠 흠 이게 뭔지 알아? 쌍다리 쌍다리 음 아 뜨거 음 음 쌍다리 아 음 음 음 하 mail 해서 디딤! 디딤 I'm gonna 음 음 음 음 음 배고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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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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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단 음 으아 음 음 으아 자, 한입만 날이 삼겹고 왔습니다 음 음 아니, 배고팠어 나 아직 저녁 안먹었거든 한입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 으아 배불러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거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